안녕하십니까 말출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OTS TV 힐링여행 하림 한정식 그뜸 한정식 편입니다 오늘은 주한역 앞에 20일 넘기 오고 있는 하림 한정식의 대표 메뉴 한정식 삼총사 버금 으뜸 하림 한정식 그 중에 으뜸 한정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림 한정식은 1층과 2층의 고가구 등으로 장식된 7개 룸 모두 80의 자석 그리고 1층의 경우에는 3개로 나뉜 방을 트면 한 번에 34명이 함께 회식할 수 있습니다 15대 이상 수용 가능한 자체 주차장과 주변에 유료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안 농장에 신선하고 좋은 재료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아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찬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김치, 샐러드, 동치미, 잡채, 호박, 동태, 삼색전입니다 명란젓, 오이지, 마늘존과 새우볶음이 제공됩니다 반찬은 부족하시면 더 추가로 드실 수 있습니다 메인 요리는 찬 음식부터 더 음식까지 차례로 나오는데 호박죽으로 속을 달랜 뒤 우와 민어회, 육회, 간장게장, 전복찜, 홍어와 돼지고기, 삼합 저는 그 중에 육회도 좋아하고 홍어, 그리고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홍어와 돼지고기 삼합을 맛있게 먹고 나면 새우튀김, 불볼락을 찐 뒤 매콤새콤한 소스를 얹은 열기, 홍당초, 갈비찜, 민어지리 우와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된당찌개 함께 공깃밥을 드시거나 누룽지도 드실 수 있습니다 OTCTV 힐링여행, 하림한정식, 으뜸한정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업, 명사, 차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